서방 무기를 지원받고도 반격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독일이 군 지휘부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독일 연방군은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장병들이 서방에서 받은 훈련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같은 평가는 독일 신문 빌트가 입수해 보도한 독일군의 기밀 정보 문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의 병력을 너무 얇게 배치하고 있고 또 너무 적은 수로 공격을 시도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